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를 한돈이라고 부릅니다. 이 우수한 한돈을 전국 광방곡곡에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과와 함께 소비촉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애들이 항상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오늘 와서 먹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맛있고 신선한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. 한돈이 역시 맛있네요. 평소에 즐겨 먹는 맛대로 정말 맛있고 좋네요. 식감이. 아무래도 약간 한돈으로 만든 거라서 그런지 확실히 조금 연화하면서 육질이 풍부한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좀 믿을 수 있어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쫄깃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굉장히 맛이 좋은데요. 고기를 좋아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맛있어요. 맛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tutti! 來說 io 우리 돼지고기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역시 우리 돼지 한돈은 신선하고 맛있어요. 우리 돼지 한돈! 우리 돼지의 한돈! 우리 돼지고기 한돈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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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 화이팅! 와우!